선수 까마귀가 오네요 엘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복수혈전 나오신 안녕하세요 노크입니다 강으로 박수 어제 비가 와서 오늘 접지가 좋을 것 같아요 접지가 안 좋지 좋아요 아차사는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원조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넘어지는거 보여드릴게요 도마스님 나스댕님이 여기로 오자고 했는데 왜 오자고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뭔가를 아이씨 그거에 그냥 껌입니다 껌 나스댕님의 복수혈전 복수혈전 껌입니다 껌 루크님 루크님 참고로 힘이 장사에요 가비압개 성공했습니다 가비압개 도마스님 앞바퀴가 번쩍 들리는데 실패입니다 오늘 과연 없어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어 아직 몰라요 터들 못 아 아 여기쯤 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성공을 해버리네 아 아 아 아 아 좋아 됐어 바로 에잇 그냥 지나갔으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지 내가 급해 성공했는데 뭐하러 또 하죠 좀 엉사하게 센거 공원에서는 엉성이 됐다 이거지 공원에서 가르치고 하려고 엉사하게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얕아졌어요 좀 쉬워보여요 별빛님 흔들렸지만 살렸구요 살렸구요 아 아 나무에 부딪치면서 땡 나왔습니다 아 토마스님 나 일로 갈라 그러는데 잘못 왔어 로크님 로크님 올라갔구요 또 똑같이 결빛님이랑 똑같이 나무에 부딪치면서 땡 나스 땡님 과연 호스는 오 오 좋아요 오 한방에 당칼 승부 오 썰아있네 나스 땡님 오늘 복수열전 나온게 틀림없어요 일주일 동안 칼을 달았어 그러나 결빛님도 만만치 않아요 살렸구 성공 성공 아 아 어려워요 루크님 잘 들어가고 있구요 속도가 속도가 살렸 루크님 실패입니다 3.1절 코스입니다 겨울빛님 여기 성공 경험 여러번 있구요 나스 땡 선수 지금 어디로 갈까 루크님 어디로 갈까 루크님 당칼 성공입니다 당칼 위에건 보너스 예 루크님 도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면 안돼요 올라갔구요 아 살려냈어요 성공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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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하겠답니다. 과연 오른쪽도 오른쪽이에요. 참 고집 세요. 내가 아직까지 저 오른쪽으로 성공하는 걸 못 봤어요. 똥꼬집 나스댕님께서 굳이 이걸 하겠다고 합니다. 뭐하러 이런 고집을 부르죠? 원조니까 맛집을 알려면. 나는 원조다? 이 미션은 내가 만들었어요. 왼쪽으로 협상을 했는데 그마저도 또 실패를 하면. 기회 한 번 더 줄까요? 네 한 번 더 줘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좀 쉽고 이쪽으로 가면 어려워요. 이걸 기준으로. 굳이 일로 가는 건 뭐냐고. 나 쓰댕이야. 원조는 뭐합니까? 남들이 한방에 하는 거를. 원조 맛집. 안 된다니까요. 나 오른쪽으로 되는 거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하잖아요. 행복한 소나무 가운데 코스. 방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방탄까지 씁니다. 오늘 단촐해서 제가. 좋아요. 이야. 전기고문을 시키는구만. 전기고문을 시켜. 엄청나구만. 스님 같은 전기차고 기종도 똑같아요. 겨울빛님 성공했고요. 맘대로 올라가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혹시 커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중심이 못 맞춰요. 자. 아. 죽을 거 같은데요? 방탄소. 잠깐만요. 좋아요. 올라갔고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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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루크님. 친구들하고 봐주는 거 없어요? 올라갔고요. 야, 뒤쪽으로. 아. 당연히. 선수. 살짝 어긋났는데. 없어요. 루크님. 루크님. 좋아요. 정확히 들어갔고요. 아. 생각 굳었어요. 그래 아까. 토마스님. 자전거 무게를 못 이겨요. 23.5키로. 전기자전거 너무 무거워. 토마스님. 아. 잘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나왔어요. 땡. 됐다. 흔들렸어요. 되는 것 같다. 없고. 토크님. 어. 좋아요. 좋아요. 루크님. 아. 아. 그래서 바위를 밟아야 되는데. 99.5키로.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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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어. 아 이거. 거기서. 아이씨. 까마귀가 울어. 내 잘못 아니야. 이거를. 이쪽은 나무 때문에. 한번. 뭐죠? 까마귀야. 울거나 말거나. 좋아요. 두 쪽으로. 좋아요. 오른쪽. 살렸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와. 핸들을 어느쪽으로 안 틀어서 못. 까마귀도 고용하고 까마귀 이거는 좋아요 좋아요 아 아니네 까마귀 꽤 꽤 진짜 쟤네들 싸가지 더럽게 없네 뭐냐고 까마귀 까마귀도 웃길 수 있다 까마귀 깜짝이야 점프하다 고자다 아 까마귀도 진짜 왜 저래 좋아요 행복한 선호부 3코스 안 됐어요 쉽지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요 근데 안 돼요 실패입니다 핸드링 만족되겠습니다 실패입니다 전기는 유리해요 어 전기가 유리하긴 한데 실패 어 살렸어요 아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자 자 전기는 좀 유리한 면이 있는 코스에요 어 그러나 아쉽지 않아요 오늘 선수 나스앤 선수는 이런거 전문인데 잘 들어갔고요 잘 들어갔고요 그렇죠 잘하는 것도 좀 있어 이제 재미있지 까마귀가 울고 말이야 조프님 좋아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까다로운 코스인데 여기 고수들은 그냥 가볍게 성공은 안해요 몇몇 결핀님 동기 자전거 똑바로만 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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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똑같은 현상 벌어졌습니다 성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방에 딱 성공을 하더니 결핀님 아 또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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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은걸 살려갖고 성공합니다 오 뭐지 추억의 숙제를 합니다 추억의 숙제 될거같아 한번에 추억의 행복한 미션 아깝습니다 조양의 달인 조달 조달 오 흔들렸어요 제가 로크님 이거 안될거로 생각하고 촬영을 안했는데 아까 성공을 한번 했어요 과연 조양의 달인 나스댕님 잘못 들어왔어요 로크님 아까 연습할때 성공을 했는데 제가 영상에 담지 못했어요 성공하는거 한번 담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다 인정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 이제 거기 큰 어 좋아요 이거는 와우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제가 볼땐 좋은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살렸어요 아 아 아깝습니다 아 99.9% 됐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악마의 문어다리코스 전기차가 이제 적지력이 좋으니까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돼요 호흡 호흡 로크님 오 오 아 아 거기는 사선이라 스림나 아직까지 페달링으로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아 아 아 땡 선수 똑같아 못오면 아 땡 선수 네 어림도 없어요 고맙스님 이거 성공하면 대박인데 아니 아니요 요크님 요크님 욕심을 한번 내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별거 아닌데요 아 뿌리와 돌이 희한하게 중심을 깨트리는 곳이고 슬립까지 이겨야 되니까 오 각종 좋은데 그러나 없어요 여기 높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거죠? 코스 이탈 코스 이탈 오 좋아요 오우 성공입니다 멋집니다 오우 잘못 들어갔어 잘못 들어갔어 별빛님 아 잡아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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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안쪽으로 가야돼잇단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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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파이팅 파이팅 어 여기 안전한데요? 용감해 용감해 여기 안전해 좋다! 아... 코스 이탈 좋다! 좋다! 아... 로드 됐고! 됐고! 성공이다! 성공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살려! 발버! 됐다! 전진오픽! 아... 나스댕님! 노간선은 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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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핑 잡아줘요! 호핑 잡아줘요! 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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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어요! 풀어요! 전진오픽! 그렇죠! 그렇죠! 전진오픽! 전진오픽! 앞으로 앞으로 전진! 힘 다 빠지고 땡! 나스정 선수! 됐다! 좋아요! 호핑! 잘 뛰어야 되는데! 후팀! 후팀! 잘 뛰어야 되는데! 호핑! 올라가! 앞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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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버려! 앞으로! 앞으로! 왜 뒤로가! 후팀! 후팀 왓지 안되나 봐! 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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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저 각도가 있어서. 아깝다. 좀 각도가 있어서 뜨는 거야. 선수. 까마귀가 오네요.